국방시스템공항과 졸업생 중 합법 성적이 우수하로 사회의 모임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됩니다. 상장 수여는 해군청원촌장을 대신하여 방위사업청 대학계좌를 수여하겠습니다. 수장자료는 국방시스템공항과 다학공 대상! 수장자료는 국방시스템공항과 다학공 위 학생은 평소 올바른 품성과 성실한 단세로 대학교 생활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관련 운영법 성적이 우수하여 사회의 모임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19년 2월 22일 해군청원촌장 대장 임승석 대장 홍준성과 부실 ! 슬픈 이어서 공군촌촌장 대장하겠습니다.